안녕하세요. 2분 특강 시리즈 진행파, 정제파 알아야만 합니다. 라는 제목으로 합니다.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이렇게 지금 파동이 이렇게 쭉 파도처럼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진행파라는 직접음에 해당하는 것, 직접적인 파동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. 파동의 근원에서 이제 나온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를 가지고 쭉 가는 것 그래서 반사가 없이 직접적인 것이, 직접적인 파동이 진행되는 것을 진행파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런데 그것이 공간에 의해서 그 안에서 정지한 상태가 되면서 거기서 운동을 하는 게 정제파예요. 그러니까 정제파라는 것을 통해서 일정한 거리면 그 거리에 해당되는 주파수가 증폭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 운동은 한 번 진행파로 끝났는데 그 진행파가 이렇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공간에 의해서, 그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그 정제파 주파수가 이제 계속 소리를 울리게 해주는 것.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정제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딱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동이, 그 운동이 증폭될 만한 조건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시작과 끝나는 점, 서로 마주보는 점이 평영이래야만 돼요. 그 평영이래야 어떤 한 포인트에서 반사가 돼서 직접적으로 부딪힌 벽에서 90도로 다시 원래 그 소리가 나온 쪽으로 반사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계속 반복하면서 그 기본적으로 진폭이 커진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커진 것이 에너지가 일정한 감세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원래 진행파에서 그냥 한 번에 지나갔던 것이 더 증폭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고 정제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